안녕 천납강좌야 오랜만에 보면 바로 뮤비특군대 슈퍼군용 파워 신제품 왕천만이 파는 곳이야 여기는 예전에 나왔던 토탈스카이도 있고 아르덴 베이스도 있다 얼마때 나왔던 타르보 스톤도 있고 예전에 특공 트라이갓도 있네 이번에 그 암호 합체 암호버도 잔뜩 있고 예전 펜타 엑스북도 있어 포트라 시드윙도 얼마전에 나왔던건데 합체 암호버도 많이 있고 슬란트 건틀렉도 있고 예전 것도 있고 여기 할인한다 티라카 컬렉션 할인하고 있어 6천원정도 할인이니까 20%정도 할인하고 있어 여기 루시 가면 세트 볼트 가면 세트도 있다고 또 있나 볼까 메가로돈 볼트 얼마전에 나왔던 신제품이다 이야 티라 볼트도 있어 또 있나 보자 근데 여기에 유니콘 암나운스도 있어 근데 여기에 유니콘 암나운스도 있어 이거 뿔 달렸다 뿔 달렸는데 유니콘이 아닌가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어 여기있다 트랜스 헤드 시리즈도 여기에 잔뜩이 있다 여기는 도대체 어딘갈까 바로바로 이마트 성남점이야 필요한 사람 이거 사서 구경한 것도 좋을 것 같아 빨리 써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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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만나요